자 이번에는 시어너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어너 마지막인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애들을 다 합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딩 부분인데 사실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우리가 깔아 가지고 비주얼 씨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를 한번 실행해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설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는지 어떤 명령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강의 보시고 최신 기출문제에서의 또 C문제가 또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최신 기출문제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제 반복문이 나와요 반복문은 총 세 가지가 있었죠 자 while문이 있었고 do, id 있었고 for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20 미만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영어가 막 나오고 하니까 사실 좀 제 또래? 제 또래가 좀 이상하고 제어보다 이상이신 분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또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늘 이 시간은 뭐 천천히 될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되겠다 싶으시면 과감히 두세 문제 틀린다고 생각하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while문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크루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스튜디오가 아니라 SD, 스탠다드, I, O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마 맞추법 검사하면서 걸려가지고 얘가 스튜디오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SD, 스탠다드, I, O가 됩니다 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좀 잘못 써졌구나 스탠다드, I, O, H 요 헤더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C를 설치하면 하드디스크에 얘가 설치가 되고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입출력을 처리할 때는 얘를 쓰고요 뭐 다른 좀 더 다른 애들이 있으면 얘네 모듈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걔네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ST, D, 스탠다드, I, O, H 입니다 요거 다 변경이 돼 있어서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nt, main, void 얘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선언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메인 함수다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괄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int 했죠 그래서 sum, I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결국은 sum이라고 하는 변수 얘는 정수형 변수다 그 다음에 옆에 또 I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한다 그리고 초기화하는 겁니다 자, sum에다가 0을 넣는다 자, 1에다가 1을 넣는다 I에다가 1을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코딩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while 어디 어디까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sum이 20 미만일 때까지 즉, sum을 계산을 하는데 이 변수의 값이 20 미만일 때까지 반복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제가 위에다가 변수가 선언된 건 여러분들 다 주격장치에 할당이 됐다는 건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여기다가 제가 변수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변수를 이렇게 할당이 됐다고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sum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m은 처음에 0이었어요 I는 1이었고요 밑에 가면 연산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뒤에 있는 값을 앞으로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S라고만 쓰겠습니다 S 플러스 I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다 쓰면은 좀 쓰기가 좀 불편하겠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S는 S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에 나와 있는 0과 아,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이 갱신이 됩니다 이게 지금 0이고 플러스 1 하게 되니까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걔를 여기 S에다 다시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를 시간 순서대로 제가 밑에다 쭉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지우고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실 때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돼요 즉, 이 두 개를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여기다가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I가 이렇게 해서 더 I이니까 1로 변경이 됩니다 sum이 그리고 프린트 해가지고 인쇄를 해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1이니까 1을 출력합니다 이거 대시멀이잖아요 십진수 형태로 우리가 1을 출력해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N 새로운 항에다가 넣어라 sum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에다가 넣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적으로 문자로 출력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애를 이쪽으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sum, 그 다음에 여기에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지금 1이 출력이 된 거예요 요란 형태로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앞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I는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표현도 되겠죠 이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이 하나 증가하는 거예요 I가 하나씩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럼 당연히 얘는 I가 1 증가하면 2가 되겠죠 1 플러스 1은 2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그때 또 sum을 또 출력을 하래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필요는 없죠 또 출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 출력하는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이 반복이 언제 끝나는 건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이제 보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럼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자, sum이 지금 20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20 아니죠? 1이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두 개를 더해요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1 더하기 2는 3 그럼 밑으로 내려왔죠? 얘는 또 뭐가 돼요? 3이 되죠?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얘 두 개를 더해서 얘가 3 더하기 3은 얼마예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4로 바뀌겠고요 이거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얘가 10이 되겠죠? 얘는 5개가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니까 15가 되겠고요 얘는 6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20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요거까지 해가지고 더하기 요렇게 해서 플러스 6이 된 것까지 온 거고 자, 올라가가지고 얘가 15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sum이 지금 15죠? 그냥 가는 거예요 진행돼요 그러면 sum 플러스 i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면 21 되죠? 자, i는 얼마가 되나요? 7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어떻게 돼요? 21이잖아요? 그럼 21 보다가 지금 20이 크니까 여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return 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함수를 이제 끝나겠다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거는 다른 거 다 없어요 요거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값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sum이 20이 됐고요 i가 7이 되는 요러한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do while로 해볼게요 자,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앞에 붙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는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끝에 붙어요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도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 실제 연산에서 필요한 애는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이건 출력이니까 연산에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치? 그냥 단순히 출력하는 표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쪽에도 한번 써볼게요 자,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지금 0이 있습니다 i라고 하는 변수에는 1이 있어요 자, 2 지금부터 시작이야 가 그러는 거예요 쭉 갑니다 자, sum하고 i하고 더해요 두 개 더하니까 1이 나옵니다 이거 더하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i가 하나 증가해서 2가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요 야, sum이 지금 20이 넘냐? 아니야 그러면 다시 또 두 개를 더해서 3이 갑니다 다음에 얘는 4가 되겠죠 또 더하니까 7이 되고요 얘가 5가 되고요 두 개 더하니까 12가 되고요 6이 되고요 자, 두 개 더하니까 1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7이 되겠죠 자, 그럼 우선은 얘가 7 된 것까지 해가지고 18이 되고 7 된 것까지 해서 아직 20 미만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이번에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8하고 7을 더하게 되면 25가 나오겠죠 자, 25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8이 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때에서는 어때요? 마지막에서 sum이 이게 여기서 야, 이제 더 이상 끝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쪽에서는 25가 남고 i는 8이 남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포문으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딩을 볼 때 이 위에 있는 얘네들은 다 선언부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출력하는 부분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치? 지금 여기서는 그래요 단순하게 근데 뒤에 가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출력하는 형식 있죠? 형태가 10진수라는 거는 꼭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랑 요거랑 요거만 보면 끝이다 여기도 봐야 되겠다 sum이니까 됐죠? 자, 그럼 봅니다 sum, i 변수 선언이 됐어요 요쪽에다 적어놨으니까 요걸로 할게요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됐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여기에서는 초기값을 주지 않았죠 초기화를 주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주면은 이 밑에다가 sum은 0 i는 1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 시작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 sum은 0으로 초기화하고 i는 1로 초기화하라 돼있죠? 그래서 sum은 지금 현재 0이고요 얘는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가 언제까지 반복하라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sum이 20 미만일 때까지 반복하고 자, i는 하나씩 증가해라 그래서 얘는 초기값 초기값이라고 하고 이 sum이라고 하는 얘는 얘는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애를 ste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sum, 아, 이 포문을 사용하는 그 문법이에요 일종의 됐죠? 자, 그러면은 얘네를 한번 가지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력하는 부분은 연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출력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쭉 가는 거야 자, sum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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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하고 더하니까 현재 0 더하기 1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1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출력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하나 증가하죠? 그래서 i가 하나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를 더해요 그랬더니 3이 나왔어 얘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3, 5, 6, 7 이렇게 계속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15화랑 6이랑 더하니까 21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15니까 어때요? sum이 아직 20이 안 됐잖아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21이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어때요? 더해줘서 21이 만들어지고 7이 만들어진 다음에 끝나게 되겠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올라갔더니 어때요? 아, 너 20이 넘는구나 그냥 가 끝났어 이제 그러면서 현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차이가 좀 있죠? 근데 거의 그 차이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아, 저 방법만 아시면 돼요 얘기는 정보 처리가 아니니까 정보 처리에는 저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저 처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예제로 단을 입력받아가지고 구구단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구구단을 입력받아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보면서 또 봐야 돼요 아, 얘네는 우리 초기화 부분이니까 볼 필요가 없겠구나 얘네 출력 부분이구나 이 스캔 F는 우리가 입력이죠 얘도 출력 부분이니까 이거 없애도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볼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인트도 마찬가지로 변수 선언이기 때문에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요기랑 요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실제로 볼 게 없어 근데 요게 이제 출력 부분에 계산하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우면 안 되겠다 요거는 지우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연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문자를 출력하는 거고 얘도 얘도 문자를 출력하는 거고 여기서 그 결과를 또 출력하는 연산이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저처럼 그냥 막 지워나가지 마십시오 자, 보니까요 인트 단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됐고 그 다음에 넘이라고 하는 애가 변수가 선언됐습니다 자, 단이라고 하는 애는 변수 선언을 했는데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초기화하지 않으면 그 값은 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넘버는 1이 됐어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스캔 F 얘는 입력받는 겁니다 야, 10진수로 받아 단을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애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를 입력받았어 그러면은 변수가 2로 변경이 되겠죠 여기서 입력받는 거예요 자, while 넘버가 12 미만일 때까지 10 미만입니다 그럼 1에서부터 9까지 반복하도록 하라 넘버가 여기에는 넘버가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출력하기 시작해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때 단 곱하기 단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 곱하기 값 곱하기 얘네는 모두 다 10진수로 표현해라 그리고 새로운 행에다가 출력해라 하라는 이야기고 그때 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죠 지금 여기는 3을 입력했네 우리 3으로 입력했다고 칩시다 이게 예제가 있으니까 다 쓰기 좀 그래서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3을 입력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3을 입력받았어 그러면은 3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3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단 이렇게 해서 3 그 다음에 넘버 지금 현재 1이죠 1 출력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결과 결과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제가 한번 예쁘게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원래는 한 줄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책에다가 이게 넣다 보니까 지면 관계상 이렇게 된 거고요 요렇게 된 겁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d 곱하기는 문자예요 자 d 는 d 요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캐리지 리턴 야 새로운 줄로 가라 요건 이제 단순히 문자로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마하고 여기에 단을 준 거예요 단 넘버 여기 두 줄로 가네 컴마 단 곱하기 넘버 요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들을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넣으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배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은 1로 들어가고요 넘은 1로 들어가고요 요 계산한 건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제 위에 것만 지워졌네 선택됐네 다시 위에 있는 애는 지워지면 안 되니까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단은 우리 3 입력했으니까 3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곱하기가 요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넘 1이었죠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3 곱하기 2는 3이라고 하는 애가 출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넘이 하나 증가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죠 넘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면 넘버가 하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로 변경되겠죠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조건이 두 y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을 때 넘버가 10이 아니야 지금 아직 2야 그럼 어떡해요 다음 2가 가는 거야 그러면은 야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야 현재 단은 얼마야? 3이지 넘버는 얼마야? 2이지 두 개 곱하니까 6이네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래서 9까지 갑니다 9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9가 만들어져 그래서 올라가요 아직 10이 안 됐어 밑으로 내려가서 3 곱하기 9 27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 플러스 플러스 해버리니까 얘가 10이 되어버리잖아요 올라갔어 10 미만 끝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프린트 F에 표현되는 거 이거 이렇게 각각 값이 3개가 주어지면 두 개도 값을 뒤에를 3개를 주면 된다는 거 이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됐고 이번에는 정수 연산해가지고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한 예제고요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자 정수 더하기 연산 후에 16진수로 출력하기래요 정수를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코딩 보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얘네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인트 정수 변수로 선언했어요 자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1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5 초과면 B가 당연히 지금 10이니까 5 초과죠 자 초과면 얘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출력하라는 얘기에요 아셨죠? 자 만약에 이것이 참이면 이걸 출력하고 자 거짓이면 얘를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10이니까 어때요? 5보다 크죠? 그럼 얘를 출력하겠네? 얘는 하지 않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프린트 F 하고 여기 보니까 얘가 X야 X면 뭐예요? 16진수거든 X 맞아요? 그럼 새로운 행에다가 두 개를 더한 값을 출력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진수를 두 개를 더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나요? 13이 나오죠? 근데 우리 16진수에서는 13을 13으로 쓰지 않죠? 얘는 지금 10진수잖아 그치? 10진수인데 10진이니까 이걸 D라고 합시다 이렇게 D 얘는 뭐예요? 16진수로 변환하라는 얘기에요 그럼 13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9까지는 똑같죠? 10되면서 얘가 A가 되죠? 11되면서 B가 되고요 16진수로 가 여러분들 16진수는 어때요?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5까지 표현하는데 이 1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로 표현을 하죠 왜 F로 표현하느냐? 지금 보는 거예요 12는 C 13은 D 14는 E 그 다음에 15는 F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13이니까 지금 우리 결과는 D가 나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16진수 같은 경우에 왜 두 자리로 가면 알파벳으로 표현하나요? 예를 들어서 5, 1, 0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16진수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 10을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건 510이 되잖아요 자릿수가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거를 O, A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10인 바로 두 자리로 넘어갈 때 알파벳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건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자 형을 변환해서 우리가 입력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A 플러스 B 하는 거야 그러면 3 더하기 12니 13이잖아요 13을 근데 출력하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X야 16진수를 변경하라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A, B, C, D가 되겠죠 13이니까 12A니까 그래서 D가 출력된다 소문자로 됩니다 뒤문자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비트 단위 논리 연산이에요 비트 단위의 연산자는 변수값을 2진수로 비트 단위로 변환해서 우리가 연산 후에 출력한다 얘도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얘네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표시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인트 변수 선언했어요 3, 6이래요 자 3과 6이 A라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C, D, E래요 C도 변수 선언을 한 거예요 모두 다 뭐예요 얘네 지금 정수형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C라고 하는 거는 A, M%, B A 바라고 해요 바비 그 다음에 A 요렇게 B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M%라고 하는 건 엔드고 얘는 오아연산 선택연산이고 얘는 익스크루시브 오아연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 정수를 엔드 연산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 연산 할 수 있어요 이 비트 단위 논리 연산 할 때는 얘네를 2진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우리 쓰죠 또 8, 4, 2, 1 씁니다 자 3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두 개 1, 1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0, 0, 1, 1 쓰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6을 만들려니까 요거 두 개가 1, 1이면 돼요 4 더하기 2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0, 1, 1,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를 엔드 연산하게 되면 엔드라는 게 뭐예요? 두 값이 모두 다 1일 때면 1이 나옵니다 이거 0 나오네요 요거 요렇게 해서 1 나오고요 요렇게 해서 0 나오고요 0 나오네요 이건 뭐예요? 1, 2 2죠? 자 오아는요 요거 두 개 오아 조건은 무조건 1이 있으면 1 나와요 1 요렇게 1 요렇게 1 얘는 0 그래서 1, 1, 1이니까 8, 4, 2, 1 요렇게 해보니까 요거 요거 세 개 더하면 되잖아요 7 자 익스클루시오와는 두 값이 서로 다를 때만 1이 나와요 1, 0 1, 0 됐죠? 그래서 이것도 8, 4, 2, 1 해가지고 이것과 이거 두 개 더하면 5가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연산이 됩니다 얘는 기출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옆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 다 끝내고 한 번에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논리연산이에요 자 1 또는 0을 입력해가지고 두 수의 논리 곱, 논리, 합, 논리, 부정을 계산하시오 이거예요 얘는 이제 예제입니다 자 우선은 보면은 변수 a, b가 됐어요 이건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int a, b a, b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로 구분하래요 그래서 1하고 0을 한 칸 띄고 입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스캔 f 요게 보면은 요거는 단순히 문자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d 해가지고 a하고 b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받는 겁니다 그래서 1하고 0을 입력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a이고 얘가 b인 거예요 변수를 입력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는데 우선은 여기에 보니까 연산 결과 해가지고 이 a라고 하는 애 b라고 하는 애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우리가 요게 각각 요게 출력하는 겁니다 요기가 a 요기가 b 연산 결과인 얘네가 요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 n%가 두 개인 경우에는 얘네는 우리 뭐였어요 논리, 고비, 논리, 곱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논리적으로 참, 거짓 여러분들 n% 엔드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0 나오겠죠 얘는 논리합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 나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여기 보니까 a의 반대 값을 출력하라는 거야 이건 a의 반대 a가 1이니까 1의 반대는 뭐예요 0입니다 왜 0이냐고 자 참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이게 논리예요 논리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관계연산입니다 두 값의 관계를 연산해서 참, 거짓으로 출력하시오 두 수 1, 0을 입력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a하고 b a와 b가 같은가 그랬으니까 두 개가 같아요? 아니죠 거짓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0이 출력돼요 자 a하고 b가 다르냐 어 다르니까 어때요 1이 출력됩니다 관계연산으로 자 그래서 예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얘네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입력하시오라고 하는 연산이 아니라 입력 문자를 출력하는 겁니다 변수 a, b 선언을 했고요 자 프린트 가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1하고 0을 입력받은 거예요 자 두 개가 같냐 아니 false예요 false 자 다음에 두 개가 다르냐 오케이 자 a가 더 크냐 a가 더 크네요 1이 더 크니까 자 true 자 그러면 a가 b 이상이냐 아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다음에 이번에는 프린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뭔가 연산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프린트 a 결과는 a, b 요거네요 요거 b가 더 크냐라고 물어본 거네요 자 b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연산을 우리가 비교연산을 준 거예요 자 b가 더 커요 아니 자 이번에는 야 b가 더 이상이야 아니 되겠죠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복합대입 연산자 우리 앞에서 봤죠 자 요 플러스 는이라고 하는 거는 a는 a a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자 곱하기 에스토리스크 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b는 b 곱하기 2다 요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 퍼센트를 주게 되면 자 c는 이 변수 이름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a로 할 수도 있고요 얘를 b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a, b, c를 준 것 뿐입니다 이걸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a, b, c로 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c를 30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죠 자 가봅니다 자 가봅니다 그러면 a는 10 b는 10 c는 66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a는 a 플러스 a는 a 플러스 1이고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b는 b 곱하기 2이고요 얘는요 c는 c 나누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10 플러스 30이 10 플러스 20이니까 연산한 값이 30이네요 됐죠 이렇게 연산 값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봅시다 자 12 지금 a가 10이야 a가 10이야 10 더하기 1은 11 자 b인데요 b 곱하기 2는 b가 얼마야 지금 20이죠 곱하기 2하면 40 자 c가 있어요 자 66입니다 자 66인데 얘를 30으로 나눈대요 그러면 몫은 2 나올 테고 나머지는 얼마 나오겠어요 6 나오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산술 쉬프트입니다 산술 쉬프트 쉬프트 우리 말씀드렸죠 자 좌측 왼쪽으로 가면 2배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반이 돼요 그래서 a를 만약에 이걸 우측 2회 하게 되면 2분의 1에 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을 넣게 되면 4분의 16 해서 4가 나온다는 거 자 우측 2배 하면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64를 넣는다 그러면 64 곱하기 4는 256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자 얘네 보지 않습니다 자 a는 16 그 다음에 b는 64 자 c는 0이래요 자 쉬프트 횟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했고 쉬프트 횟수를 예를 들어서 3을 입력한 거예요 자 3을 요기에다가 됐죠 10진수 형태로 c에다가 3을 입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a가 현재 얼마입니까 자 16이고요 이거 지금 오른쪽 쉬프트죠 오른쪽 쉬프트면 나누기 하면 되죠 몇번이에요 지금 3번이니까 3번하면 6분의 1 되나요 그치 근데 그렇게 하다보면 헷갈리니까 첫번째 원시프트 하면 16을 나누기 2하면 얼마 나오나요 8 나옵니다 또 한번 두번 하면 얼마 나오나요 4 나오죠 다시 한번 또 하면 얼마 나오나요 2 나오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좌측 쉬프트니까 64에요 자 64를 한번 두번 곱하니까 128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또 곱하니까 256이 나오고요 곱하기 3 하니까 얘는 516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냅다 살펴보도록 하죠 위에서부터 한번에 쭉 보겠습니다 C 언어의 출력값은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봤었습니다 자 a는 3이에요 b는 10입니다 자 b가 b가 지금 5보다 크냐 크다 그러니까 얘를 출력하는 거예요 얘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a브라스 b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우리 앞에서 봤죠 13이고요 대신에 출력이 헥사에요 그래서 우리 d가 나온다라는 거 앞에서 보셨습니다 자 다음 C 언어에서 2b티어를 and or exclusive or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데 이게 연산자가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표현이 사실은 요게 맞죠 exclusive or 하는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셔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예 여기서 줬잖아요 exclusive or 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명령어가 잘못되더라도 아마 코드가 인식을 못해서 문제지에 그렇게 출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C 언어 잘하시는 분한테 감수를 잠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선생님이 잘못됐는데 했는데 시험지에 이렇게 나온 걸 어떡해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은 a라고 하는 것에 3 b라고 하는 것이 6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변수도 선언은 안 됐지만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그죠 자 am% b 하니까 a 곱하기 b가 되죠 근데 얘네를 비트별로 니까 비트별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또 한번 써봐야 되겠죠 8 4 2 1 하니까 2개 더해서 0 0 1 1 요것과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랑 요거 2개 더하면은 6이 나오잖아요 2개 더하면 그러니까 0 1 1 0 이진소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실행 결과에요 자 m%니까 우리 앞에서 봤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0 1 1 0 곱하는 겁니다 얘는 1 나올 테고 0 나올 테고 0 나올 테고 이거 뭐에요 1 2 2 나왔네요 자 두번째 이번에는 0 0 1 1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5하네요 그치 0 1 1 0 이렇게 되니까 5 하니까 2개 더하니까 1 2개 더하니까 1 2개 더하니까 1 요렇게 되겠죠 선생님 1 더하기 1은 2 아니에요 하는데 얘는 우리 논리에요 논리 그래서 참 하면 결국은 참이지 뭐에요 그래서 예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있어요 작은 녀석이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선율인데 이름도 이쁘죠 자 근데 보면은 선율이가 아 이게 아주 그냥 완전 진짜 여우에다가 완전 여자에요 애교도 너무 많고 큰애는 안그런데 맨 처음에 얘가 여담인데 얘가 딱 태어났을 때 너무 장인어로 나고 너무 똑같이 생긴거에요 그래서 야 너는 내가 사내놈처럼 키우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큰애가 사내 같고 작은 녀석은 정말 너무 여자 같아요 선율이가 아빠한테 아빠 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빙글빙글 초콜릿 만들기 초콜릿 만들기 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이제 또는이 되겠죠 아빠 초콜릿 만들기나 아이스크림 만들기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크리스마스 때 둘 중에 하나만 사주면 되죠 그래도 얘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 사달라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논리합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엔퍼센트 엔퍼센트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거 이거 자 근데 또 얘가 이번에는 또 그러는 거야 아빠 이거랑 이거랑 이거 사주세요 두 개 다 사달라는 얘기죠 이거 그리고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엔드 조건이 됩니다 둘 다 사줘야 돼요 그래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빠 둘 다 사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것만 샀어요 그럼 화냅니다 얘는 둘 다 사줘서 화를 안 냈어 이건 둘 중에 하나 사줬으니까 화내고요 둘 다 안 사줬으니까 완전 난리 나겠죠 이런 개념이고요 이번에는 이거는 더하기 개념이잖아요 익스클루셔바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사주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사주면 돼 아 좋아요 아빠 좋아요 아빠 좋아요 아빠 전 아빠 딸이에요 뭐 근데 둘 다 안 사주면 이때는 난리 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제입니다 명제 참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 연산할 때는 그렇게 된다 우리 논리 연산이라는 거는 그런 거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익스클루셔바 5화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자 3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0 0 1 1 되고 자 6이라고 하는 것이 4니까 0 1 1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익스클루셔바 5화예요 자 두 개가 다를 때 이번에는 1이 나옵니다 같으면 0 다르면 1 같으면 0 그래서 0 1 0 1 해가지고 마지막에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5 둘 다 나왔는데 이거 답이 뭔가요 우리 두 번째 거 뭐 나왔니 다시 해야 되겠네 그치 자 0 0 1 1 그 다음에 0 1 1 0 이번에는 5화 조건이니까 1 1 1 0 1 2 4 하니까 1 2 4 해가지고 더하니까 얼마 나오나요 7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와일문이 수행될 때 중괄호에 둘러싸인 여기 있는 게 몇 번 회전되겠느냐 이거죠 자 썸이 20 될 때까지잖아요 썸이 20 될 때까지 그럼 봐야 돼요 자 썸 0입니다 i는 1입니다 자 썸이 20 되기 전까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냥 반복해봐도 돼요 1이죠 이렇게 써요 보통은 얘가 2 3 4 5 6 7 8 9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다음에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3 자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이게 왜 딜레이가 있지 자 15 이렇게 하면은 2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7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총 몇 번 돌았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6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1 된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돌은 거야 여기에서 총 몇 번 수행된 거야 자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쉬프트네요 C1으로 구현됐는데 A와 B와 저장됐대요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쉬프트 한대요 자 이때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A를요 두 번 오른쪽으로 간대요 오른쪽은 나누기입니다 자 16 나누기 2하면 8 한 번 했죠 또 한 번 나누면 4 그래서 A는 4가 나올 테고 자 64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에요 64 곱하기 2하면 128이 나올 테고요 또 곱하기 2하면 25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는 여기 나오는 B는 25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C1의 프로그램 결과로 출력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네 다 볼 것도 없다 그랬어요 요것만 보면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됐고요 자 A는 7이래요 자 그때 A하고 A를 더하래요 AI 더하면 뭐가 나와 14 나오잖아요 쉽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꼭 좀 다시 한 번 천천히 봐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안에 있는 루틴만 보면 되거든요 결국은 반복문이고 얘네 연산하는 거 형 변환하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eon 브리티 20 22 23 20 24 24 25 прав 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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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